OST 부분 백지영 축하합니다. 와우 백지영 씨. 당연히 이분을 시장할 줄 알았습니다. 이분이 OST를 빌려야 드라마가 대략 난다면 그래서 배우분들은 이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. 네 작년 한 해 그 여자 여기가 바로 연속 흑트 행진을 기록하며 OST의 여왕이라는 애칭을 얻기도 했죠. 선배님 정말 부럽습니다. 네 지금 진기한 풍경이 벌어졌어요 우리. 우리 뒤에서 과도한 드레스를 입고 나온 우리 백지영 씨의 드레스를 뒤에서 우리 후배 가수 여러분께서 도와주셨습니다.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.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아무래도 이 OST 상은 저한테 너무나 많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. 이 상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를 이때까지 잘 이끌어 주신 우리 오원철 사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후배님들과 또 기쁨 같이 나누겠습니다. 더 열심히 하고요. 더 오래오래 길게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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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